로켓 썰매를 완성했다 내가 1등이다! 어? 제디, 무슨 일이야? 드디어 로켓 썰매를 완성했다! 야호! 좋았어! 자, 가자! 로켓! 로켓! 예! 여러분, 다녀가십니까? 아나운서, 노오리입니다 노스피아 슈퍼 썰맨 그랑픽은 말이죠? 스타딩이 출발해 가지고 천다모 구간과 고대 얼음 동굴 한해 맞은 구간은 그간 뒤에 다시 스타딩 오로 돌아오로 눈썰맨 여깁니다!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멈춰! 로켓에서 당장 그만둬 부풍! 멈춘 그랑이들 다 펑크팀에 갇힌 공격에 뽀로로 팀 썰매가 망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러 가자! 루키! 눈독불때문에 열기구로는 갈 수가 없어! 큰일이다! 연령도 다 떨어져 갈 텐데 어, 이제 어떡하면 좋지? 안 되겠어! 슈퍼 점프를 써야겠어! 이제 끝이다, 꼬맹이들!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맞춤 avait Phèreeof! 게으으음 멍멍멍이 멍멍 identit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